무시기 무시기 오늘은 7월 2일 토요일입니다. 금요일입니다. 야 저 내일 등 3개는 좀 해볼래? 2021년 7월 2일, 토요일, 아예. 2021년 7월 2일, 금요일, MBC. 봤다, 눈이 좋으니까 다 보인다. 1.5, 1.5. 봤다, 당장 봤다. 그리고 최관석의 그런 걸 본다. 죽이겠다. 죽이고 가야겠다. 이걸 봤다. 손을 올리고. 보고 있다, 읽고 있다. 다 읽었다, 총 내려놨다. 죽이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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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. 이거 3개 하면 괜찮지? 아니 선생님 내가 사와나 봐? 어, 가자 가자 빡! 이거야 몇 개도 쓰지? 몇 개도 쓰지? 네 기다려 너무 화면에 치자니 조금만 해서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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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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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안 되죠? 됩니다 지금 되잖아요 오우 이거 뭐야 이거 진짜 하는 거야 사람이? 거의 무지성인데 그러면 이거 진짜 한 두세 번 딱 하면 여기는 세트가 아닌거지 진짜 이게 되면 자 이번엔 하나씩 하나씩 거주세요 8명 어디였어요? 네 3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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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? 쓸데없는거 잘하네 3만원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아이 뭐 있어요? 아 기다려 잠시만 나 뭐 시기 뭐 시기 감사합니다.